모리셔스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모리셔스, 모리셔스 공화국입니다.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섬나라로 수도는 포트루이스입니다. 모리셔스의 국기는 1968년 독립과 함께 제정되었으며 위로부터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의 가로사색기입니다. 빨강은 독립을 위해 흘린 애국자들의 피를, 파랑은 인도양을, 노랑은 빛나는 태양을, 초록은 1년 내내 늘 푸른 국토를 나타냅니다. 또한 4개의 띠는 국민을 이루는 인도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중국인을 나타내며 다민족 국가로서의 협력을 기원하는 의미도 나타냅니다.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던 시절에는 유니언 잭이 들어있는 길을 사용하였으나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현재의 길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마나가스카르 섬 동쪽 750km 부근에 있습니다. 국토는 산호처로 둘러싸인 화산섬인 본도와 로드리게스 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2000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77위이며 대한민국의 제주도와 비슷한 면적의 크기입니다. 모리셔스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3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156위이며 이는 제주도 인구수의 2배 정도 수준입니다. 모리셔스의 1년 총 GDP는 2018년 기준 약 140억 달러 이는 세계 123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모잠비크, 브루키나파소 등이 있습니다. 모리셔스의 종족 구성은 인도파키스탄인이 약 70% 크레오리 27% 그 외 중국 모리시안 등이 있습니다. 모리셔스의 공용어는 영어이나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종교는 힌두교가 약 50% 로마 카툴릭교가 26% 그 외 이슬람교와 기독교 등을 믿습니다. 모리셔스의 역사입니다. 아랍의 무역상들은 10세기 전으로 모리셔스를 방문하였으나 실제로 정착하지는 않았습니다. 포르투갈의 해상원정대가 1498년 희망봉 주변을 항해하는 도중에 우연히 모리셔스를 발견했는데 그때 모리셔스는 무인도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포르투갈인이 간간히 내양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정착하지는 않았습니다. 1598년 네덜란드가 점령하여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원주민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습니다. 네덜란드의 해군 장교였던 제이콥 코르넬리즈 반넥이 모리셔스 해안에 상륙하여 네덜란드의 통치 가문이었던 오란의 공작이었던 마오리츠의 이름을 따 모리셔스라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는 실제로 번창하지 못했고 네덜란드는 1710년 이 섬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5년 후인 1715년 프랑스 선장인 기요드 프레슨의 다살이 이 섬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면서 프랑스 동인도 회사의 무역기지로 삼았습니다. 1810년까지 약 100여 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는 동안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노예를 수입하고 유럽으로부터의 이주도 이루어져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입한 노예들은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고 그때부터 설탕은 모리셔스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후 1810년 영국이 그랜드포트 전투에서 프랑스를 이기고 모리셔스를 점령하였고 1814년 파리조약에서 정식으로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지배기간 동안에는 인도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현재의 인종 구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모리셔스는 정치와 행정제도를 개편하여 1968년 영국 연방 내의 입헌군주국으로 독립하였으며 초대 총리인 CU4구 랑굴람의 산업전책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랑굴람 총리는 13년 동안 수상직을 맡으면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였으나 그가 물러난 후인 1970년대부터 모리셔스의 정치는 혼란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후로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는 등 혼란을 겪다가 1992년 신헌법을 제정하고 공식적으로 공화제를 선택하면서 비라사미 린가두경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모리셔스의 정치체제는 1992년 수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중심제의 의회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대통령은 부통령과 함께 의회에서 선출되며 5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대내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자이지만 실권자로서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2019년 현재 모리셔스의 대통령은 2018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인 바레인 비안프리입니다. 모리셔스의 행정수반은 국무총리로 모리셔스의 총리는 외교, 국방, 내무장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모리셔스의 총리는 2017년부터 역임해온 프라빈드 주구노트입니다. 의회는 단원제로 임기는 5년이며 70개의 의석으로 구성됩니다. 군대는 존재하지 않으며 약 1만여 명의 경찰 조직에 의해 치안이 유지됩니다. 모리셔스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 분류될 정도로 상당히 정치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 이코노미스티지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 중 가장 높은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모리셔스의 경제는 2018년 기준 1인당 GDP가 약 2만 2천 달러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적도기니 세이셜과 함께 최고 수준입니다. 경제산업별 구성비율은 농업이 5%, 관광업이 25%, 서비스업이 70% 정도이며 1968년 독립 이후 사탕수수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서비스업, 관광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리셔스는 자원이 빈약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근 아프리카 지역의 농산물들을 들여와 재가공한 뒤 유럽 등지로 수출하는 가공무역업을 일찍부터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잘 구성된 금융인프라, 통신, 투자관련 법규 선진화 등을 내세워 아프리카에서도 금융산업 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리셔스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입니다. 모리셔스는 유럽의 부유층, 고령 은퇴자들이 겨울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이미 유명한 관광명소이며 동해안 연안에는 고급 리조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혼여행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관광객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리셔스는 과거 화산폭발로 인해 생선된 섬으로 추정되며 대략 800에서 1000만 년 정도에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으로 58km, 동서로 47km의 작은 화산섬과 로드리게스섬, 카라조스, 아갈레가와 같은 산호초로 이루어져 있는 도서국가입니다. 모리셔스 섬의 중앙부는 고원이며 북부에 800m 남짓의 산지가 있습니다. 모리셔스는 전체적으로 아열대 해양성 기후를 보이며 연중 거의 일정한 기온이 유지됩니다. 수도인 포트루이스의 경우 7월의 평균 기온이 20도, 1월의 평균 기온이 27도 내외로 쾌적한 날씨를 보입니다. 다만 11월부터 4월 전까지 종종 사이클론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모리셔스는 생물학적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 섬은 원래 도도새가 서식했던 유일한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모리셔스가 무인도였던 시절부터 이 섬에 서식했던 도도새는 몸무게가 무겁고 날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식량으로 삼기 쉬웠고 결국 유럽인들이 처음 정착한 이후 80년도 되지 않아 멸정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도도새 이외에도 모리셔스에는 멸정위기종인 황조롱이, 에코인코, 핑크비둘기와 같은 희귀한 조류들의 서식지로 유명하며 모리셔스의 바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다는 알다브라 자이언트 거북 등 더욱 풍부한 어류 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1897년 발표한 적도를 따라서라는 여행소에서 신은 모리셔스를 창조한 뒤에 천국을 만들었다 라고 했을 정도로 모리셔스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리셔스 동부지역의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인도양에서는 다이빙, 스노클린과 같은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풍광 중 하나인 바다 속 폭포는 자연적인 침식작용이 만들어있는 그림 같은 풍경으로 미성사진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울창한 원시림과 국립공원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큰 규모의 식물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모리셔스의 전통문화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크레올 공동체의 생기 넘치는 공연예술인 세가입니다. 2014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모리셔스의 전통 세가는 크레올 민족의 전통춤입니다. 여성 무용수들은 넓게 퍼지는 긴 치마를 입고 남성들은 화려한 색상의 셔츠와 밀짚모자를 쓰고 춤을 추는데요. 골반과 허리를 크고 빠르게 움직이며 팔과 손으로 리듬을 타는 댄서들이 춤해서 강인함과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 출신의 유명한 인물로는 격투기 선수 라니니 쿤다소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모리셔스의 무에타이 챔피언이자 프랑스 복싱 사바트 선수입니다. 1984년 모리셔스의 보베이신에서 태어난 그녀는 16세 때 수도 포트루이스로 옮겨 고등학교까지 마쳤으며 대학이 지나가여 계속 학업을 이어가고 싶었으나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도중에 학업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약국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쿤다소미는 킥복싱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직장에서 남편인 루이스 패트릭을 만나 결혼한 후 두 사람은 함께 프랑스 복싱인 사바테를 배우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태국 종합격투기인 무에타이까지 배우게 됩니다. 2005년부터 꾸준하게 사바테 토너먼트에 출전하기 시작한 그녀는 2006년 국제 사바테 대회에서 여성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이 되고 나서도 그녀는 제대로 된 훈련 시설을 찾지 못해 2010년까지는 길거리에서 격투기 훈련을 이어가는 등 고된 생활을 했습니다. 무에타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년 후인 2011년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BMA 여성팀을 조직하였고 여러 차례 무에타이 국제대회에 참가했습니다. 2012년 처음으로 그녀는 모리셔스에서 개최한 남녀 혼속 무에타이 대회에서 10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모리셔스 국가 무에타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꾸준하게 자국에서 무에타이 격투기 선수로 활약하면서 2014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 사바테 격투기 대회에 동메달 2016년에는 세계 킥복싱 선수권대회 은메달 2018년에는 WMF 세계 무에타이 챔피언대회에 출전하여 48kg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잠비크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리퍼블리 오브 모잠비크, 모잠비크 공화국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 위치하며 수도는 마프트입니다. 모잠비크의 국기는 1975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했을 당시 독립투쟁 집단이었던 모잠비크 해방전선의 길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83년 국기의 디자인을 일부 수중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위로부터 초록, 하양, 검정, 하양, 노랑, 가로줄 무늬에 왼쪽에는 빨간 삼각형이 있고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초록은 농업과 삼림을, 검정은 흑인 및 범 아프리카주의를, 노랑은 광물자원과 나라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빨강은 모잠비크 독립투사들의 독립정신을 상징하며 삼각형 안의 문장은 모잠비크의 표어인 교육, 생산, 투쟁을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인도야, 북쪽으로는 탄자니아, 북서쪽으로는 말라비, 잔비아, 남서쪽으로는 남아프리카 왕국, 에스와티니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8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34위이며 10만 제곱킬로미터인 대한민국 면적의 약 8배 크기입니다. 모잠비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3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47위이며 이는 서울시 인구수의 3배 수준입니다. 모잠비크의 1년 총 GDP는 2018년 기준 약 144억 달러 이는 세계 121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브루키나파소, 모리셔스 등이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종족 구성은 마쿠와 루메족이 40%, 반투계 부족이 다수이며 백인이 약 10% 정도 됩니다. 모잠비크의 공용어는 포르투갈어이지만 반투어와 스와힐리어도 함께 사용하며 종교는 로마 가톨릭이 약 30%, 이슬람교가 18% 그 외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역사입니다. 현재의 모잠비크 지역에 호모 사피엔스가 정착한 것은 최소 10만 년 전으로 추정되며 약 2000년 전에 반투계 흑인들이 철제 기구를 가지고 이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투인들은 이 지역에서 중동, 인도를 잇는 무역업을 발전시켰고 아랍계 상인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아랍 상인들은 7, 8세기에 노예 무역과 농산물을 교육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진출했습니다. 모잠비크라는 이름도 아랍 상인인 무사 빈비크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1498년 포르투갈의 항해사였던 바스코 다가마가 이 지역에 상륙하면서 본격적으로 포르투갈인들의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5, 16세기 포르투갈은 모잠비크, 앙골라 지역을 통치하면서 향료를 수입하기 위한 중계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뒤로 영국과 네덜란드 등이 침입을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19세기 말에는 포르투갈의 특허회사가 내륙부까지 넓게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1911년 한때 자치식민지가 되었으나 1926년 포르투갈의 쿠데타 이후 직할식민지로 바뀌었고 1951년에는 포르투갈의 해외령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60년대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제히 독립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 역량으로 모잠비크에서도 1964년 사회주의 성향의 모잠비크 해방전선이 결성되어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포르투갈은 모잠비크의 독립을 저지하려 했으나 그 당시 중국, 쿠바, 소련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지원을 받았던 모잠비크는 1975년 6월 포르투갈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독립 초기 모잠비크는 독립전쟁을 주도했던 해방전선이 일당제를 취하고 그 지도자였던 사모라 마셸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모잠비크 내의 반공 흑인 세력들은 루디지아와 남아공의 지원을 받아 민족저항운동 단체를 조직하여 모잠비크 정권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시작했고 1986년 아셸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자 모잠비크의 내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1990년 정부는 반군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전격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같은 해 복수정당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였고 국명도 모잠비크 인민공화국에서 모잠비크 공화국으로 변경했습니다. 1994년 10월 독립 이후에 최초로 다당제 자유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로 모잠비크는 아프리카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개혁의 시범국가로 부상 중입니다. 모잠비크는 1990년 11월에 채택한 신혼법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국입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고 연임이 가능하며 현재 모잠비크의 대통령은 2015년부터 역임 중인 필리푼 뉴스입니다. 모잠비크의 의회는 단원제로 임기 5년에 의원 250명으로 구성됩니다. 독립 이후 모잠비크 해방전선의 일당제가 유지되어 오다가 현재는 민족저항운동을 이끌었던 당이 합세하여 모잠비크 해방전선, 모잠비크 민족저항운동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잠비크의 국무총리는 카를루스 아구스티니로 2015년부터 총리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비동맹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독립 이후에는 소련, 동독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가 돈독했으나,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면서 현재는 친서방외교를 전개하고 있고, 1995년에는 남한공경의 주선으로 영국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국가로는 처음으로 영연방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모잠비크의 GDP 산업별 구성은 농업이 25%, 관공업이 30%, 서비스업이 45% 정도입니다. 인구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국으로 농수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합니다. 모잠비크 북부지역에서는 옥수수, 해바라기, 땅콩 등을 제외하며, 기타지역에서는 차, 면화, 사탕수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잠비크에는 새우, 바닷가재를 비롯한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식산업도 발전하여 굴, 홍합, 진주 양생업도 활발한 편입니다. 석탄은 가장 중요한 천연광물자원으로 현재 6억톤 이상이 매장되어 있으며, 철광석을 비롯하여 특히 탄탈라이트는 세계 4위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지방을 흘려는 잔베지강에는 아프리카 최대의 수력 전기발전을 목적으로 지어진 카리바 댐과 발전단지가 있습니다. 2010년 로브만에서 180톤 규모의 천연가스가 발견되어 생산이 본격화되는 2020년대에는 모잠비크는 카타를 이어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잠비크는 동아프리카 지구대 남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중앙을 흐르는 잔베지강을 기준으로 남부 해안의 모잠비크 평야와 북부의 고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1770km의 길쭉한 모양의 모잠비크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동방으로의 창구 역할을 해오며, 지중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와 마다가스카르 사이에 있는 해업은 모잠비크 해업으로 불리며, 아프리카 남부에서는 사막의 위험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모잠비크의 대부분 지역은 사바나 기후로, 4월에서 10월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로 나뉩니다. 습한 북서쪽 고지대에는 야자수, 흑탄나무와 같은 열대성 식물들이 빽빽한 열대림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잔베지강 삼각주 지대의 해안 지역에서는 코코스 야자와 맹그로브 나무가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륙 저지대에는 사바나 식물들이 드문드문 자랄 뿐 매우 건조합니다. 모잠비크는 식민지와 내전 등 아픈 역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전통이 매우 풍부하며 조각과 회화가 발달했습니다. 모잠비크 북부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는 마콘드 사람들의 조각 작품들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세련된 예술 형태 중 하나로 손꼽히며, 1950년대 이래로 재능있는 화가들도 많이 배출되었는데요. 특히 화가 말랑가타나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예술가로 국제적인 전시회를 치른 걸로 유명합니다. 또한 곳곳에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공항 근처에 95미터에 달하는 벽에 혁명에 얽힌 이야기와 이미지를 그린 벽화가 가장 유명합니다. 육지로부터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모잠비크섬은 아름다운 힌두교 사원과 모스크 장식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인도로 가는 항로에 있던 포르투갈의 교역중심지 역할을 해온 모잠비크섬은 현재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포르투갈, 인도, 아랍의 영향이 모두 혼재된 독특한 건축양식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1910년 완곤된 마프토 중앙역은 에펠이 설계했다고 하여 유명세를 탔으나, 실제로는 허버트 베이커가 1905년에 설계한 기차역입니다. 마프토 중앙역은 포르투갈 식민지 때 만든 건축물답게 커다란 시계가 있는 전형적인 유럽식 건물인데요. 2009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 TOP7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모잠비크 출신의 가장 유명한 인물은 에우제비오입니다. 흑표범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포르투갈의 유명한 축구선수로 1965년 아프리카 출신 축구선수로는 첫 발롱도르 수상자이자 1966년 피파 월드컵에 출전하여 포르투갈의 4강 진출을 이끈 공격수였습니다. 1942년 에우제비오는 그 당시 포르투갈 영이었던 모잠비크의 수도인 마프토에서 포르투갈 출신 아버지와 모잠비크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파상풍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해야했던 에우제비오는 모잠비크 유소년 클럽에서 축구를 처음 시작했고 그러던 중 브라질의 축구팀 감독이었던 조세 바우에르의 눈에 우연히 띄었고 바우에르는 그를 포르투갈의 명문 축구팀이었던 에셀 벤피카에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에우제비오는 곧바로 벤피카 소속 선수가 되었으며 데뷔 시즌만 31경기에 출전해 29골을 몰아넣으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에우제비오는 20살의 나이에 팀의 주전공격수 자리를 차지했고 데뷔하자마자 유러피언컵 대회 결승에서 레알마드리드를 상대로 두 골을 기록하며 팀의 우승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에우제비오는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의 국가대표로 참가하였는데 사실 포르투갈의 첫 월드컵 진출이기도 했습니다. 에우제비오는 쟁쟁한 상대팀들을 모두 꺾고 포르투갈을 월드컵 4강까지 올려놓았습니다. 비록 잉글랜드에 밀려 아쉽게 월드컵 성적은 3위에 그쳤으나 에우제비오는 9골을 넣으며 대회 득점왕을 수상했습니다. 100미터를 11초만에 주파할 정도로 빠른 스피드를 가졌던 그는 뛰어난 돌파능력과 볼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5년동안 밴피카에 있으면서 7번의 득점왕, 11번의 리그 우승을 하였으며 1975년부터 여러 팀을 전전하다가 1979년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14년 심장마비로 7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포르투갈 정부는 이날을 고인을 기리는 뜻에서 조기를 내걸고 4일간 국가애도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